다음은 우리 참가 번호 아 우리 아 이 친구 9번인데 김대성 이름이 좋네요 대성 크게 될 크게 잃을 사람입니다 보니까 준비한 노래가 박구현의 나뭇골인데 멋지게 한번 출발할게요 여러분 금방 써보실게요 박구현의 나뭇골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는야 당신의 사랑이네 나뭇골 열 번지가 안 넘어가면 내 옆에 당신만 꼭 있어주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신앙이란 나뭇골 신앙이란 나뭇골 신앙이란 그 믿음의 나뭇골 멋있게 키워서 내 품에 안으로가 당신 뿐에 숨어 두고 싶어 내 일들아 당신의 사랑이네 사랑이네 나뭇골 없습니다 네 네 후 열 번지골 열 번지골 다 넘어가면 한 번은 척도 줄일 수 있어 내 옆에 당신만 저의 사랑이란 저의 사랑이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신앙이란 나뭇골 신앙이란 나뭇골 당신의 사랑이란 당신의 사랑이란 나뭇골 당신의 사랑이란 나뭇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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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사랑이란 사랑이란 기타 한글자막 by 한효정